어이가 없네. 진짜 어려워요. 야 이게 뭐꼬! 아.. 여팔아 공기 좋네. 어? 공기 좋아. 몰래카메라 성공! 여기는 아마 존줄존줄존줄! 여긴 고릴란데. 아 여기는 고릴 랄라라라라! 또 탑승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계약서 썼잖아요. 자 가자. 고고고! 갑시다. 저 이미 시간이 11시. 쇼핑 다 끝내고 캠핑장에 왔습니다. 원래 태캠은 캠핑장 안 오는데 우리 68일을 위해서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캠핑에 좀 더 친해지라고 제가 캠핑장을 선택을 했고요. 그때 저번에 노즈 갔을 땐 옆에 좀 뭐라 하지? 안 좋은 아저씨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통으로 그냥 빌렸습니다. 저 리스펙 하는 여자예요. 예예. 예예. 그리고 김 68일은 그냥 오늘부터 저의 노예입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나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지? 이거 때문에. 지금 뒤에 보시면 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막 설치하고 치는 거는 제가 보여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빨리 다 치고 우리가 편하게 쉬는 것부터 해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처음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들한테 진짜 처음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들한테 진짜 처음 보여드리는 거. 진짜 처음 보여드리는 거. 아니 나 이거 빽돌고 있는 가방은 찍어주면 안 돼? 응. 니가 떼서 있다라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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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잡는 것도 제대로 못 한다. 하하하.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하하하. 팬하라미에요. 소리만 들으면 음식 잘하는 거 같쥬? hostile. 가야. 응. 이 칼 너무 마음에 들어. 제임슨의 약간 좀 진심? 나 이거 진짜 제임슨의 진심이야. 나 이거 아니면 알았어. 가자. 여러분. 그래. 가만히 먹었어요. 옳지. 미안. 강릉을 해놨라. 짠. 안녕. 잘 탔다. 맛있다. 고생했어요. 육덕이. 육덕이? 앞으로 그냥 육덕이라고 부르려고. 나한테 맨날 육파리라 그래서. 육파리와 육덕이. 육덕이와 육파리. 너무 찰떡이지 않아요? 내가 아까 캠핑용품 상 갔잖아. 근데 그 냄비, 우주선 같은 냄비들 엄청 많았지. 엄청 많았어. 근데 그거를 정말 사고 싶었지만 안 산 이유가 다다마. 다다마? 응. 다다마에서 협찬이 들어왔어요. 이게 그리들입니다. 그리들. 협찬을 받는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약간 제가 땡겨야 돼요. 내가 필요한 용품이어야 돼. 두 번째, 우리 태구님한테 이득이 가는 용품. 근데 이 제품이 왜 택캠이 왜 땡겼냐. 지금까지, 지금 택캠이 그리들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주철인데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들은 시즈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즈닝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을 사다 보니까 길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너무 태울 때도 있고 철수 세미를 엄청 막 벗겨낼 때도 있고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우와, 우와. 아니, 재질이 좀 약간 달라. 달라. 우와. 완전 코팅은 아니고 약간 반 코팅 느낌 나긴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골류나 국물 요리를 하게 되면 빨리 이제 음식을 먹고 오르나 두지 말고 다른 용기도 담아놓고 그다음에 물 세척하고 싹 닦아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태군님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 그거는 뭘까요? 뭐죠? 그거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어머, 또 봐야 되나요?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 얘가 뭔가 있는 거 같아. 얘 올 때마다 뭐가 있어. 이벤트가 자꾸 있어. 이벤트냐? 근데 이거 다다마 통이 큽니다. 진짜 끝까지 봐주시는 거 말이에요. 진짜 엄청 두껍고 엄청 튼튼해요. 나도 궁금해. 그럼 저는 이제 이걸로 배고프다고 하니까 빨리 음식을 해가지고 밥을 먹이도록 할게요. 저도 배고파 죽겠어요. 와우. 짜자잔. 유팔이랑 저랑 고향이 어디? 대구. 대구입니다. 둘이 이제 대구 여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 또 서울에서 먹으면 또 이런 맛이 또 안 나. 절대 안 나지. 진짜 이게 대구막창. 맞아. 대구막창에 특히 이 막자. 그래서 우리 68일을 제가 오늘부터 1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먹는 것까지 확실하게. 우와 진짜 와 미쳤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는 우리 68일 얼굴만한. 가려줘야 될 텐데 가려지나요? 어 가려줘. 이거는 돈마호크 베이지. 우리 68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소 토마호크랑 우대갈비를 사줄게. 눈물 날 것 같아. 아직도 지금 밥을 못 해. 또 술할 것 같아. 아 그래. 꼭 자 꼭 자 꼭 자. 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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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도 많네. 일부러 모자랄까 봐. 두 봉 사왔는데. 오 모자라. 진짜 이거 대가지 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박자. 진짜 여기 청양고추가 조금만 있으면 진짜 최고 같아. 되게 청양고추가 사람들이 없다. 만약에 옆에 사람들이 꺼내면 청양고추 넣는 거 있으면 좀 달라 그러고 싶다. 청양고추 좀 주세요. 막창 같은 경우는 잘 못 사면 냄새나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들이 항목했네. 되게 바삭바삭하게. 내가 봤을 때. 어 맞아. 막창을 너무 좋아해. 막창을 너무 좋아해. 나는 대구에서 한 번씩 택배씩 가서 먹거든요. 집에서. 근데 집에서는 후라이팬을 먹으니까. 이렇게 안 돼. 이런 느낌 만나지. 안 돼 안 돼. 천천히. 그냥 조금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토마호크 먹는 그날까지. 돈이든 토든 나는 좋아. 우와 이게 두 개 있어? 응. 네 하나네 하나. 다담아. 다담아 이름도 너무 예뻐. 뭔가 다 담는다고 해서 다담아인 거 같긴 한데.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다담아. 다담아. 다 담아. 다 담아. 다 담아. 다 담아. 걔는 안 찼다. 면대가 지금 이미. 어. 우리 지금 나 지금. 수두를 하고 싶어. 이런 거면 신경을 까놔야 돼. що. 다담아. 이 시간리. 진짜. 미쳤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 너무 맛있겠죠? 딱. 그냥 그대로 뜯으려고? 왜 야만인처럼 그러니? 마음 같아서 지금 뜯고 싶긴 한데. 도마도 이대로 뜯는 거 아니야? 별로 안 그러고 싶은. 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오, 진짜. 그렇게 먹는다고? 응. 맛있어. 왜 떡망워크가 이렇게 정도면 좋아하지? 근데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어. 데님 덮망워크의 부위가акти啥 뻑뻑살이거든. 근데 엄청 부드러워. 나는 원래 뻑뻑살 좋아해. 니엔 뻑뻑살 좋아하는데 나는 뻑뻑살 안 좋아거든. 왜 부드럽지? 너한테 너무 최고야. referenced 진짜 맛있다. 근데 이빵은 살짝 막 앙 해도 그냥 이게 육즙이 안 빠져나가서 그런가? 다담아가, 다담아가 로스도 좋다 다담아가 좋은 걸로 이 밤에 이걸 먹게 하다니 솔직하게 칼질 한 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보세요 난 칼질, 약간 배운 여자처럼 이렇게 칼질 한 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난 그냥 뜰래? 어허 와 나는 만약에 이게 저 진짜 진짜 거짓말하고 나 진짜 리액션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진짜로 그것도 고기 가지고 난 고기는 다 맛있는 여자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면 이게 이렇게 내가 이 정도의 리액션을 하는 거면 다담아거나 아니면 고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담아를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줄 거고 난 고기를 어디서 구매했냐고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난 고기는 솔직하게 협찬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또ég이들 응 저도 자체를 좀 해 볼게요 ㅋㅋ ㅋㅋ 정신이 제일 좋음 좀 잘해드려 한마리 선호 저는 짤 뭐 엄마 10분만? 응 네오하미코 자 우리 육파리를 위해서 내가 틀어주겠습니다 나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돼? 그걸 어떻게 자? 내가 등에 이고 다닐게 너무 편해 등에 이고 여기다가 상당히 펴서 자고 아! 너를 위해 준비했어. 얼음. 얼음? 더울 때는 일단 모닝커피 해야지 모닝커피. 아니 지꺼는 그렇게 예쁘게 다르고 내꺼 지금 이렇게? 이게 우원액입니다. 와 이게 뭐야? 우원액입니다. 저번주에도 내가 먹긴 했는데. 아 그래? 나 이렇게 촬영할 때 시뻘스러워. 어떻게 근데. 피디님 화이팅! 피디님 편집 화이팅! 요거 저번주에 먹긴 했는데 요번주에 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육팔이를 위해서. 자 육팔아 골라봐. 레드가 잘 어울려서. 레드? 레드! 오케이 나는 오렌지로 가겠습니다. 오렌지. 요거 회원님이. 네. 스승의 나태. 좋구나. 아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거 탈출하라고. 유튜브 같이 하자고. 이제 회원 쌩 깐다 그냥. 이게 더치커피가 기억이 안나고. 저번에 그 있잖아요. 원액 그 맛있는 거. 원액. 제가 더치커피가 기억이 안나서. 원액. 원액 그 맛있는 원액. 뭐. 요즘 맨날 얘 전화 오면은. 그 있잖아요. 그. 그. 저. 이거 마다 끊어. 진짜. 미치겠어 우리 할머니 같아. 나는 다 이야기 한 거야. 근데 다 알아들어. 아 그래? 챙겨 갈게. 그렇지. 와아. 예쁘다 그치. 와 그냥. proverb 하기 кни고. 향이 좋아. 다jähr 쌀할 뻔했다. 커피도 해 볼까요? 모닝 짠. 와하. iene이 penetration 너무 좋아해. 아유. 아유. 아우. 진짜 맛있 Oraclerique. verdi지 준비했어! 준비했어! 나에게 헤드폰만 씌워주면 여기가 마이스테이지 우리 682에게 협찬을 682에 컬러를 맞춰서 저 협찬 받았어요 오늘 이거 예쁘다 색깔 예쁘지? 괜찮겠나? 어 느낌 괜찮은 것 같아 노래 나오는 것 같지? 하나도 안 나와 고마워 자기야 진짜 진심으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사줄게 진짜 진심으로 돈 많이 벌어서 도마호크 말고 토마호크 먹는 날 소우닉 말고 소우닉나 제비를 사는 날까지 네가 이제 여기 노예가 되면 돼 화이팅! 이미 노예 계약서를 썼잖아 이제 얘가 부르면 저는 와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오토바이나 이런 거는 진짜 무서워서 못 타니까 내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이제 차박할 때 이제 부르려고요 오토바이 캠핑은 어쩌다가 얘가 진짜 호기심 생기면 한번 타보고 싶으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 뭐 아니면 낚시 한번 해보고 싶다 호기심 생기면 한번 같이 하는 것만 내가 봤을 때 네가 딸려 들어가지 어허헣 어허허ek 계곡 갈래? 나 여기도 좋아 괜찮네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와 진짜 시원하네 야 우리 그냥 아이린 한번 별이나 먹자 이건 아니다 너무 춥다 발 잘릴 것 같아 수박이 왔어요 참외도 왔어요 동동 떠다녀 애들 네 산무밥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잘 다 익었어 엄청 너무 차운데? 이게 지금 오 짜릿했어 진짜 맛있어 수석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갑시다. 우리 육파리가 며칠 전부터 닭도리탕 해서 또 챙겨왔습니다. 제가 집 근처에 밀키트 파는, 24시 밀키트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랑 나는 닭을 먹으면 행복하지. 닭다리는 다 내꺼. 너는 퍽퍽 쌀 좋아해서. 샴팡 주세요, 샴팡. 짜란. 갑니다. 3, 2, 1. 지금 이렇게 먹다가 꼭 가겠는데. 짠. 짠. 도대체 오늘 짠은 몇 번 하는 거야?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자, 진짜 맛있다. 매워. 맛있다. 먹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감자랑 고구마 중에서 뭐가 더 좋아? 감자. 나 고구마. 와. 먹는 건 진짜 싸울 일이 없다. 그럼 고구마 내가 먹을게. 고구마 진짜. 짱이다. 벌써 해가 엄청 졌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육파리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천천히 들어왔어. 천천히 들어왔어. 천천히 들어왔어, 진짜. 육파리만 오면은 우리 태구님들이 이벤트가 이렇게 나가야 해. 자, 우리 어디서? 다다마. 다다마에서 무려 다섯 개. 와. 대박. 내가 그래서 끝까지 보라고 그랬죠? 끝까지 보라 했는데 이유가 있어. 댓글 이벤트를 그러면 육덕위에 육파리에 사행시간. 육덕육팔. 육덕육팔 좋다. 사행시. 신박한 사행시. 네 명 뽑겠습니다. 다섯 명. 어제 먹은 고기도 진짜 좋았고. 오늘 아까 그 닭튀김탕도 좋았고. 이 이벤트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센스에요. 센스 좋으신 분들은 타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저는 여기서 자고 갈 거예요. 지금 못 가. 차 많이 먹어서 자고 가야 되고. 난 자고 갈 거야. 저는 차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자고 가. 그럼 저희는 다음에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안녕. 다다마 많이 남겨주세요. 진짜 좋아요.